조지 데이비드 버코프는 미국의 수학자다. 동역학계 이론에서 핵심적인 버코프 에르고딕 정리를 증명하였다. 1884년 3월 21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레피즈 근처의 오버라이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데이비드 버코프였고 어머니는 제인 거트로드 도로퍼스였다. 학사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치고 박사학위를 1907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여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은 상리분 방정식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위스콘신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1911년에 아들 게릿 버코프가 태어났다. 게릿은 훗날 유명한 수학자가 된다. 1912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23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버코프의 정리를 증명하였고 1931년에 버코프 에르고딕 정리를 증명하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노버트 위너 등에 따르면 버코프는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1944년 11월 12일에 60세의 나이로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사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